안녕하세요 KTZ 소속 심우준입니다 사실 그동안 안다르가 여성분들을 위한 그런 스포츠 브랜드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촬영하면서 안다르 맨즈 라인도 입어보고 안다르 리언마스크도 써봤어요 클라이밍할 때 썼는데도 숨차는 느낌도 없었고 4B 특히 편했어요 안다르가 정말 스포츠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오늘 체험해본 클라이밍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해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순서대로 홀드를 잡지 못하면 끝까지 올라갈 수 없더라고요 또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나 빠른 방법은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? 도전 그 자체를 즐기면 되는 것 같아요 스트레치 유어 스토리 안다르 상상도가لك 감사합니다.